너무 빨리 들어오는데 죄송합니다 누구시죠? 저는 오늘 몰래온 손님이고요 저의 대기실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한 번 해줘 한 번 해주세요 아이돌이 스타 MC 주입니다 연수에서 있다가 공연한다고 해서 바로 달려왔어요 연수에 계시다가 저희 공연한다고 2시간 반으로 오셨대요 진짜 거기서 점프 챙겨나오는데 점프 버릴 뻔했어요 MC The 13th Star 끝인거에요? 너무 애쓰는거에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공연 어떠셨어요? 너무 신나게 에너지 있게 하고 내려왔는데 저거 하나 궁금한게 저 처음으로 들어오시면 처음 봤어요 아 형 아 드디어 일 하긴 하는구나 일을 하긴 하는 친구구나 리던데 얘는 멀치지 왜 아무것도 안 치지 않는데 드디어 드럼 치는거 봤어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드디어 수고하셨습니다 형 성도 낫자? 아 감사합니다 아니 멘트를 하는데 뒤에서 하더라고요 아 네 여기 올라오겠습니다 아 근데 너무 고맙다 진짜 아 너무 형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아 아론이 여쭈니 피아노를 잘 치고 아 뭐가 막 갑자기 올라오는데 읽어주세요 네 요거로 요거로 읽으면 돼요 아 그래요? 좋네요 네 아 기타 네 아 근데 이제 바로 서욱 올라갑니까? 아 아 맛있는거 먹고 올라간거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전화 좀 무살펴 주세요 뭐가 입장이 잘못된거 같아요 그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저를 무살펴 주는거 같아요 뭔가 오해하고 계시는데 고맙이시래요 고맙이시래요 고맙습니다 네 요탈로 모셨길래요 나이 안 말하지 않았나 나이 열둘인데 담양에 떡볼이가 마셨어요 네 네 담양에 떡볼이요 아 기타 안녕 안녕하세요 네 아니 보통 라이브하면 되게 오래하더라구요 네 네 그래가지고 라이브할 때마다 잘 보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두 번째로 살고 있어요 진짜 지금 난민성 아 아 진짜 아 아 아 아 아 담양님들 보시고 놀라시고 많이 그럴 수 있죠 어 저 일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정말 열리하십니다 올라오는게 아니라 잘 들었죠? 그를 같이 아 회의 아 껴살 control 트profit 천 어 shores 지금 다음 팀 공연을 시작했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형 해주세요 팩트인스타 마무리로 해주세요 네 아이돌의 민낯을 날낯이파의 직원 배력이에요 저희 팩트인스타의 형님 MCG 형님의 방문을 환영하고 맞춤 감사합니다 저희는 공연 잘하고요 이제 밥 먹고 내려갈 거예요 여러분 안녕 올라갈 거예요 안녕 안녕 맥팀 인스타 많이 사랑해주세요